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를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 너비앗,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비슷했나요? 제가 지금 읽은 멘트는 팟캐스트 교양 부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지대 너비앗의 주인장 최사장님이 항상 시작할 때 하는 멘트였습니다. 지대 너비앗 팟캐스트는 2014년 4월 6일 날 시작해서 2017년 8월 20일 종료를 한 아주 유명한 팟캐스트고요. 팟캐스트를 하시면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을 내서 두 권의 베스트셀러를 만든 최사장님이 이 책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앞서서 소개시킬 책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편인데 이거는 현실세계라고 해서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편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책이 현실 너머편이라고 해서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를 다뤘습니다. 이 책은 2014년에 나왔고 또 한 권은 2015년에 나왔거든요. 이 두 개의 책은 고대 이후의 시간을 다루고 있고요. 5년 만에 신작,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0가 나왔습니다. 이 책은 고대 이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사장님 말로는 1, 2, 3부 편이 아니라 제로 편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 책이 S24에는 4위, 알라덴에는 3위, 교공고에서는 5위를 지금 달리고 있고요. 200만 부 이상의 베스트셀러 최사장님의 신작 지대에 넓냐 제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팟캐스트가 종료됐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 아직도 지금 느껴지거든요. 이게 이 팟캐스트는 최사장님, 깡선생님, 김도인님, 이독실님 4명이서 자유롭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내용이었는데 아직까지 안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으시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은 지대답냐 팬이시면 무조건 사야 되는 책이고요. 아니시더라도 지적 호기심이 많으시거나 이 책은 주로 세상의 큰 맥락, 세상의 탄생부터 고대 이전에 유대한 사상가들과 그 사상가들의 정신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 호기심이 있으신 분은 꼭 사서 보시든지 아니면은 도서관에 가서 읽으시든지 아니면은 서점에 가서 서서 읽으시든지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그러면은 이 책의 프로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21세기의 첨단을 살아가는 현대인이 오랜 고전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첫째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위대한 스승님들을 만나기 위해 그 다음에 둘째는 그들의 지혜를 참고함으로써 오늘 내 안의 혼란을 멈추기 위해서 고전을 읽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전을 남긴 위대한 스승님들은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난다고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세계란 무엇인가, 이 둘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냐를 아주 그 오래전부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우리는 현실에 채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노후에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고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죽을 텐데 내가 죽으면 과연 그냥 사라지는 건가 아니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가나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위대한 철학자들이나 스승님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몇 천년 전부터 해왔고 이미 답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 책이 다루는 것은 첫째는 위대한 스승님들, 둘째는 그 위대한 스승님들이 거대한 사상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스승님들은 인류 역사 이래 여러 시대와 장소에서 탄생한 현명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거대한 사상은 위대한 스승님들이 공동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사장님 말로는 그들은 신기하게도 인류에게 비슷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신비한 사상은 일원론이죠. 그러니까 일원론이라는 것은 자화와 세계라는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존재가 실제로는 하나이며 근원에서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진정한 목표는 인류 사상사의 밑바탕을 이루는 거대한 사상을 당신의 마음속에 깊게 체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책의 구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등장인물은 위대한 스승이고 중심 소재는 거대한 사상인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세계와 자아의 통합으로서의 일원론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일곱 주제로 되어 있는데 이따가 목차에서도 보겠지만 처음에 우주, 그 다음에 인류, 그 일장 우주와 인류는 세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베다, 도가, 불교, 철학, 기독교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와 자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 4, 5장은 동양, 6, 7장은 서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부터 7장까지는 세계와 자아의 관계를 다루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거대한 사상의 윤곽을 더듬어 볼 수 있고 우리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거대한 사상의 맥락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보편적인 사고가 무엇인지를 일관되게 서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끝에 닿았을 때 인류의 거대한 집단이 흥미롭게도 하나의 주제, 하나의 담론, 하나의 질문에 끈질기고 매달리게 탐구해왔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는 프로로그를 보고 제일 끝에서 설명하는 에필로그를 보는데 에필로그를 안 보기로 했어요. 뒤가 너무 궁금해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일을 위해 씌워졌다고 합니다. 고전을 읽어보고 하지만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고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스스로 뿌리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상하게 뭔가 공허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계에 대한 거대한 맥락이 궁금한 사람들,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철학이나 종교 같은 건 다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섯 번째는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만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선입견을 떠나 제대로 된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 내면의 기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미지세계로 떠날 준비가 된 용감한 사람들에게 이 책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궁금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읽는 순서, 책의 난이도, 지대넘자 시리즈가 어떻게 발간됐는지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간단히 목차는 아까 전에 봤듯이 1장, 2장은 우주, 인류, 그 다음에 3장부터는 베다, 우주와 자아, 도가, 도리와 덕성, 불교, 자의 실체, 철학, 분연된 세계, 7장 기독교, 교류와 신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책을 다 읽고 리뷰를 할 생각이었는데 이 책이 지금 보시면 555페이지나 되거든요.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눠서 두 개의 영상 아니면 두 개 아니면 세 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책을 소개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자세히는 못하고 제가 느끼기에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읽기 전에는 필요한 준비 운동이 두 가지 있다고 해요. 첫째는 세 개를 구조화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간단하게 구조화시키는데 두 개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자아, 그리고 하나는 세계. 나와 세상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단 중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계에 대한 믿음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멈추는 태도죠. 이슬람, 인도교, 공산주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거를 일단은 내려두고 그런 사상이나 이념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아와 세계의 진실에 다가가고자 하면 위대한 스승들이 찾아낸 인류의 거대 사상에 닿고자 한다면 판단 중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우주 세계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주와 인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유가 자아와 세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위대한 사상가들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과학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책을 읽으실 때는 과학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우주의 탄생, 그러니까 빅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이전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중우주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가 여러 개라는 모델을 설명하고 있는데 네 가지 모델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시간을 더하면 4차원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차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다중우주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탄생은 모두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빅뱅이론이 요새는 거의 대세고 정설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빅뱅이론은 우주가 먼지보다도 작은 매우 압축된 상태에서 대폭발과 함께 지금처럼 팽창했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획기적인 이론이지만 많은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종교에서 얘기하는 창조론과 되게 비슷해가지고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이 현실에서 존재할 필요 없이 빅뱅 이전에 존재해서 빅뱅을 일으킨 최초의 원인자가 창조자라고 믿으면 종교에서 말하는 세계관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쉽게 받아들여졌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되게 흥미로운 질문을 하는데 왜 우리는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궁금해할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데 하나는 배부르고 할 일이 없으니 탁상공론이다 라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두 개는 되게 심오하고 초월한 답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주의 자기 반성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우주가 과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주가 자신 안에 우주에 대해 사유하는 존재, 즉 인간과 같은 생명체를 탄생시키지 않았다면 우주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평 남짓한 공간에 앉아서 우주의 탄생과 종말, 팽창과 수축을 상상하는 이유, 그 다음에 자신의 내면 안에 무한한 우주를 담아내려고 하는 우주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진정한 이유는 어쩌면 우주적인 것일지 모른다고 합니다. 즉 우주 자체가 사유를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되게 특이한 얘기죠. 그래서 위대한 스승들이 자의 존재 속에서 우주적인 의미를 찾으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다음에는 시간 이전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간 이전의 시간이 있을 것인가가 되게 궁금하긴 한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빅뱅 이전에 시간이 있다는 질문이 어리석은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은 빅뱅이 시간의 시작이라고 할 때 논리적인 모순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면 빅뱅이 시간의 시작이기 때문에 빅뱅 이전은 시간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최신 물리학에서는 우주는 상상한 것보다 더 이상하고 거대한 무엇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시간적으로 빅뱅을 앞서 있고 공간적으로는 여러 우주가 중첩해서 존재하는 것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새는 다중우주론이 널리 알려져 있고 이게 더 과학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중우주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중우주론이라는 것은 우리 우주가 유일하고 독립적인 하나의 우주인 유니버스가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이 다수 우주인 멀티버스로 존재한다는 우주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블 영화 보면 멀티 유니버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화 같은 게 진짜 현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다중우주는 줄줄이 연결되어 있는 비엔나 소세지를 닮았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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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엮여 있는 비엔나 소세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비엔나 소세지를 떼내서 꽃에 끼운 모습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시간에 무수히 많은 우주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중우주가 시공간의 팽창과 분열 속에서 무수히 탄생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중우주론의 한 가지 개념으로 평행우주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원래 존재하고 있던 우주에서 확률했다는 가능성이 우주가 무수히 분화된다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개념이죠. 저희가 영화 같은 거 봤을 때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주가 발생되는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그거를 평행우주라는 거고 하고요. 그래서 우주가 여러 개라는 몇 가지 모델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깊이 들어가면 힘드니까 제가 되게 특이하게 봤던 부분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우주 너머의 지평선 너머의 영역이 있다고 해요.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빅뱅 이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주가 빅뱅과 함께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빅뱅이 시작하면서 우주는 엄청나게 팽창을 하고 있다고 하고 점점 더 팽창 속도가 지금까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그 팽창의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서야 된다고 해요. 하지만 특수상태성 이론에 의하면 어떤 물질도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주라는 공간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빛의 속도를 넘어서 팽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처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너머에 아무것도 없는 시공간이 팽창한 크기의 우주가 있다는 거죠. 이게 1레벨의 다중우주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벨 2의 우주론은 급 팽창 이후에 다른 거품들이 우주가 된다는 얘기인데 두 번째 다중우주모델은 거품우주라고도 하는데 비눗물에 빨대를 꽂고 숨을 불어넣으면 비눗방울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눗방울 하나하나가 독립된 개별 우주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시공간이 팽창한 뒷부분에 제2우주에 이런 새로운 우주들이 생성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성되는 게 되게 특이해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텅 빈 공간을 0이라고 했을 때 그곳에는 수많은 1과 마이너스 1이 순간적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합쳐 0이 되고 다시 생겼다가 다시 0이 되고 그거를 쪼개졌다가 0이 되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반복되다가 인플레이션, 팽창하는 것 때문에 물질과 반물질의 쌍소멸의 균형이 어긋나서 물질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뭔가 어긋나면 0.0000001 정도의 차이가 남는 거죠. 근데 그 하나의 그 차이가 반물질 입자 100억 개의 물질 입자 한 개 정도가 살아남는 그 하나가 팽창을 하면서 그게 다시 빅뱅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우주가 탄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품 같은 게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2레벨의 우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르면 이 설명이 흥미로운 것은 철학의 오랜 질문인 무에서 유가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과학이 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유는 무에서 온 것 같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균형이 어긋남으로써 유의 탄생과 더불어 이 비어있는 공간에서는 새로운 우주가 탄생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또 다른 빅뱅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플루엔이션이 계속되고 이 우주는 하나의 독립적인 우주로 팽창하고 다시 또 그 빈 공간에 우주가 생기고 그런 식으로 계속 우주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는 레벨 3의 양자 물리학이 많은 세계 해가지고 레벨 3의 우주도 성명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슈레덴거의 고양이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평행 우주를 레벨 3의 우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인 우주라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브레인 우주론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차원의 막을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브레인들이 충돌해서 우주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제 머리로는 이해하기 너무 힘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읽으면 약간의 감은 잡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이야기가 좀 힘든 얘기죠. 왜 그러면 저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건데 차원이라는 게 위치를 말하는 데 필요한 자표의 수잖아요. 그래서 직선은 1차원, 평면은 2차원, 그 다음에 입체는 3차원의 공간이 있어야 위치를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4차원이라는 거는 공간의 3차원과 시간의 1차원을 더해서 4차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세계를 4차원의 시공간이라고도 불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차원은 2차원의 시계고 그 3차원의 존재가 자신 세계의 다른 존재를 본다면 이렇게 면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차원의 존재는 2차원의 존재를 완벽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차원부터는 저희의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죠. 왜 그러면 저희는 3차원의 세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차원은 공간 3차원의 시간 1차원을 더한 걸 수도 있고 공간 3차원의 공간 1차원을 더한 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 4차원은 3차원의 존재가 3차원의 물체를 볼 때는 평면으로 보이지만 4차원에서의 존재가 3차원을 내려다 볼 때는 우리의 입체적인 모습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2차원의 존재가 동전을 볼 때는 앞면 또는 뒷면만 볼 수 있지만 3차원의 존재는 앞뒤면을 동시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잘해보면 이해가 다 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5차원까지도 갈 수 있고 현재는 11차원까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중우주론을 생각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우주는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하필이면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중우주론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주의 모습이 매우 임의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BT속대도 아주 정확하게 떨어지는 상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력 상수도 아주 정확히 떨어지는 상수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하필 이러한 값을 가지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수들이 우리 우주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수들이 전혀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누가 만든 것처럼 상수들이 고정이 되어 있을까를 설명을 하고 있다가 우주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발생되는 필연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즉 우리 우주는 그저 수많은 가능성 중 다만 한 가지 형태를 가진 우주인데 지금과 같은 물류량을 가진 까닭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과 생명이 탄생했고 지능을 가진 존재가 태어나서 자기 우주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설명 방식을 인간 중심 원리라고 합니다. 즉 우리 우주가 아주 누가 만든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인간이 탄생했고 그러한 탄생한 인간이 우주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우주가 임의적으로 만든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 중심 원리라고 하고 이러한 데는 인간 중심의 원리는 또 세 가지로 나누어진데 강한 인간의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인간의 원리는 우리는 우리 우주와 어떠한 정보도 주고받지 않고 그 안에서 생명을 탄생시키지 못하는 우주를 과연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즉 외부와 완벽히 독립되고 그 안에 생명을 포함하지 않는 우주를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어느 단계에서는 그 안에 관찰자의 탄생을 허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넘어서 참여인간의 원리는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관찰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되게 철학적인 얘기죠. 우주가 존재하려면 사유하는 인간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관찰자는 놀랍게도 동양과 서양의 거대 사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주와 인류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밌지만 어떻게 보면 따분할 수도 있는 우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인류, 인간과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2장 인류, 인간과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장에서는 우리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즉 영의 시간부터 문명 탄생 전까지의 138억 년 동안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빅뱅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 지구가 탄생하고 생명이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우주는 빅뱅처럼 폭발에 의해서 생겼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부터 알아볼 시간은 빅뱅이 일어날 때부터 지구가 생겨나고 46억 년 전, 생명이 생겨나고 38억 년 전, 인류가 4만 년 전에 생겨나고 문명이 4천 년 전에 생겨났는데 4천 년 전 이후를 살펴보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지적 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간략하게 추격을 했는데 어차피 제 영상은 책의 소개 영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간략하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볼 건데요. 일단은 빅뱅 이후에 어떻게 됐냐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초단이, 초단이도 아니죠. 그것보다 더 적은 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은 쪼개면은 분자, 원자, 전자, 그 다음에 핵, 양성자, 쿼크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최소 단위가 쿼크라고 생각하기를 해도 0에 가까운 공간에 이거를 우겨 넣어야 빅뱅이 발생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질은 결국에 에너지와 같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초의 우주 공간에는 극도로 압축된 에너지가 담겨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합니다. 이 압축된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1초 동안의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부터 10에 마이너스 43승까지는 플랑크 시간이라고 해서 우주의 첫 번째 시기라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 단위의 시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우주의 네 가지 힘인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이 모두 통합돼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10에 마이너스 32초까지의 시간인데 이때 급팽창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는 중력이 분리되어 나왔고 그래서 급격한 우주가 팽창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팽창과 더불어 우주의 온도도 점점 낮아졌고 강력도 분리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초까지의 시간은 코크 시대로 불리는데 마지막으로 통합되어 있던 전자기력과 양력도 분리되어 있고 이 1초의 시간 동안 우주의 크기는 이미 수강년에 이르게 커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분 동안에는 대폭발과 핵합성이 진행됐고요. 그래서 수소 핵유감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8만 년이 될 때까지는 우주가 계속 팽창을 했고 온도도 낮아졌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광자가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날아다녀서 우주가 투명해지고 무엇인가 볼 가능성이 생겼다고 하고요. 4학년 전에는 암흑시대가 이어졌지만 4학년 전부터는 우리 태양계보다 작은 것부터 수백배 큰 것까지 다양한 항성은 빛을 내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암흑물질이 중력이 물질을 모으고 뭉쳐서 초기 은하를 형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항성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빛을 내는 별이죠. 이때부터 우주가 밝아졌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4학년 전부터 138억 년까지는 80억 년 무렵에 우리 은하 안에 태양계가 형성되었고 92억 년 무렵부터는 태양계 안에 온시지구가 태어났고 지구는 46억 년 동안 천천히 안정되면서 생명을 잉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 나이가 대략 138억 년 무렵이던 날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역사를 쇽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우주의 크기는 너무너무 크다고 합니다. 우주의 크기는 너무너무 크다고 해서 우리가 우주를 볼 때 우주와 우리를 비교하면 너무나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작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대한 세계를 창조한 신이 인간의 기원일 것이라는 상상으로 신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우주가 크다. 그 다음에 지구가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에 태어나게 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질시대 그러니까 땅이 생겼고 그 다음에 지질시대는 은색누대와 현생누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명왕누대는 그 전이고요. 은색누대에는 화석이 거의 안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 5억 7천만 년 전에 생명체가 대폭팔돼서 현생누대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38억 년 전에는 생명이 탄생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철학적인 문제가 결합된다고 하는데 과연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정의부터 내려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명의 탄생을 화학적 진화론이라고 설명을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생명의 기원의 메커니즘이 선명히 밝혀지지 않는 것이 지금 사실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38억 년 전 어느 날 모든 생명의 공통 조상이 지구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에는 정말 중요한 이벤트라는 거죠. 비로소 우주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생누대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고 고생대는 삼협충,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로 구분되는 공룡의 시대 그 다음에 신생대는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포유류와 조유류의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되게 좀 관심있게 볼 게 진화에 대해서거든요. 진화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해요. 진화론이 지역문화중교를 넘어서 널리 받아들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도 오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개의 오해는 획득형질이 유전된다고 하는 오해입니다. 즉 용불용설인데 기린이 목을 계속 썼기 때문에 길어졌고 그래서 그 길어진 게 유전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개별 개체가 획득한 형질은 다음 세대로 유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찰스다윈이 만한 종의 기원에서 자연선택설을 제시함으로써 생명과 인간의 진화에 대한 통찰을 보여줬다고 하거든요. 즉 자연선택설은 환경에 적합한 생물이 생존과 번식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그의 형질이 다음 세대로 퍼뜨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진화에 대한 선양적인 이미지라고 합니다. 즉 원시 박테리아가 어류와 양서류가 되었고 그 중에서 파충류와 포유류가 태어났고 마지막에 유인원과 현대 인류가 진화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례차례로 선형적으로 원숭이에서 인간이 됐다고 믿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진화는 이렇게 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방사형으로 진화가 된다고 해요. 즉 이것처럼 방사형으로 진화가 되는 거죠.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를 지나면서 진화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여러 방사형으로 가지처럼 분리가 되면서 진화가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류도 그 중 하나의 가지로 분화돼 나름의 방향으로 진화 과정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화는 이제는 하나의 가설이라기보다는 사실에 가깝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류가 지금으로부터 60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이 탄생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원시 인류인 원인, 300만 년 전에 등장했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두 번째 인류인 원인, 이거는 호모에렉투스, 진입한 인간이고 세 번째는 구인인 네안데르탈린시스, 네안데르탈린이라고 보통 하는데 언뜻 보면 현대 인류와 다를 것이 없는 구인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 단계인 4만 년 전에는 신인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로 아프리카에 처음 등장했는데 이 신인류가 지구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구인류는 멀쩡했다고 합니다. 이 호모사피엔스의 신체적 특징은 현대 인류와 완벽히 동일해서 오늘날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높은 지능과 발달된 언어 능력으로 깊게 생각하고 논쟁하고 일상을 꾸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9000년 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사유재산, 계급과 사회제도, 그리고 문명이 탄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알듯이 문명은 4대 문명이 발생했잖아요. 모두 다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고 나일강을 주변으로 한 이집트 문명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인데스강을 주변으로 발달한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황화강을 주변으로 발달한 황화문명이 4대 문명이 7000년 전 무렵부터 세계 각지에 등장했다고 하고요. 그 문명을 또 설명해주고 계시고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게 5000년, 4000년 전에 고대인보다 우리가 과연 지혜로운가 그 다음에 그들보다 인생을 더 가치있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고전이 현재까지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문명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때 당시 인간과 현재 인간이 과연 사고하는 측면에서 발전이 이루어졌을까? 왜 그러냐면 그리스나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나 아리트로텔레스 같은 분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은 저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최사장님은 그런 의미에서 일류 최초의 고전 길가메시 서사지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인간의 보편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되게 재밌으니까 책을 사서 한번 보시고요. 이 길가메시 서사지는 외적으로는 신과 영웅의 이야기이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자만하고 욕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치기 어리게 행동하고 세상의 주인공처럼 자신했으며 힘이 되어지는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소중한 이들을 하나둘 잃어갔으며 논현이 되어서는 병든 몸과 영혼에 대한 열망만 남기 채 쓸쓸히 저물어 간다고 합니다. 이게 길가메시 서사지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고대인의 삶과 오늘날 현대인의 삶이 다르지 않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인간의 존재의 보편성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 이후부터는 이러한 인간의 고민과 슬픔에 대한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알아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란 무엇인가를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과연 자아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계와 자아는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그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그 요번 주에 그 천명을 돌파했거든요. 그리고 사천시간도 도달을 했고요. 천명의 구독자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의 그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그 요번 영상에 꼭 하고 싶었고요. 그 요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거나 아니면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다른 분들한테도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널리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번 시간에는 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의 후반부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 위대한 사상가들이 사상을 한 편의 책에서 지적 대화를 위한 정도의 그 지식만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아 그래서 진짜 이 좋은 책을 써주시는 작가 분들이랑 그 다음에 이 책을 어려운 출판 환경에서 이 책을 내주시는 출판사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